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부산은 따뜻한 편이에요? 엄청 더워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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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이야기는 부산. 내가 이렇게 선수야. 감독님 오늘은 입어서 좋은 색깔, 가져서 좋은 운을 주는 색깔 저는 좋은 색깔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를 본다면 검정색이 행운의 색깔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입는 옷만 보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집에 있는 가전지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검정색이 행운의 색이야. 이왕이면 모든 색깔을 선택하기 조금 아쉬울 때는 검정색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행운의 색깔이 있어요. 더 더 더 좋은 색깔. 청색과 녹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좋고 더 많이 좋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게 불이 붙는 색깔 청색과 녹색을 구비하면 불이 붙는 색깔. 사랑에도 불이 붙고 돈에도 불이 붙고 오늘 선생님도 녹색을 입으셨네요. 네. 네. 빨띠대 맞네. 그럼 오늘 컨디션 뭐 좋은 일 있나? 그리고 선생님 지금 갖고 계신 차량 색상도 혹시 검정색 아니신가요? 검정색. 검정색 좋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차 사고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네. 완전 제가 사고가 잘 되거든요. 네. 별로 안 나고요. 네. 이들의 이런 색깔을 가지면 아까 불이 타는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검정색은 뭐냐면 영향 만점. 영향 만점이 뭐냐면 이거 저게도 우리가 오색을 가져야 된다면 조금 조금 조금씩 다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면 한 색깔만 다 갖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은 색깔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청색과 녹색은 건강 온을 튀게 한다. 청색과 녹색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당의 색깔이 청색이 있는데 어우 당의 색깔 청색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녹색. 어머. 다 들어있네. 네. 무당이라. 그냥 감각적으로 골라버렸구만. 무당이라. 진실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내꺼부터 해놨네. 청색과 녹색이 홀 탄다는데 맞습니까? 어우 좋대. 더 좋대. 네. 아이고. 시간살이가 하나라도 느는 격이다. 시간살이가 하나라도 느는 격이다. 네. 행운의 색깔이면서 이렇게 어 양반들은 못해네. 내꺼만 못하네. 하면서 굉장히 점수가 높은 색깔이야. 아. 응? 행운의 색깔이 좋다. 기운이 좋다는 얘기에요. 네. 이렇게 하고 되고 그 다음에 토끼, 돼지, 양뒤. 음. 삼합인데 얘네들은 흰색. 흰색. 흰색을 입으면 흰색을 가지면 좋다. 네. 저도 흰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백도 그렇고 뭐도 신발도 그렇고 흰색. 흰색보다 아이보리 색깔 비슷한 것 같아. 네. 흰색이 가까운. 네. 그 다음에 더 더 더 더 더 더 좋은 색깔은 검정색. 검정색. 네. 사람들은 이렇게 흰색을 갖고 이렇게 지니면 행운의 보따리가 막 열리는 겨. 오. 네. 그리고 열쇠가 하나 지워지는 겨. 그러니까 금전이 막 붙는다 이거죠. 귀인이 따라 붙는 겨. 네. 좋다. 그 다음에 검정색을 가졌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물망에 그냥 막 그 이렇게 이렇게 쌓이는 겨. 그물망이 뭐냐면 생선이면 생선 이렇게 막 쌓이고 네. 그물망에 뭐 돈도 이렇게 쌓이고 네. 다 이렇게 쌓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금전의 무게가 만약에 어.. 스트로폰이었다. 네. 금전의 무게가 나중에는 이제 샛덩어리로 바뀌는 거야. 응. 완전 좋네. 와. 정말 좋은데요. 네. 그리고 검정색이요. 어떤 우리가 국물도 없어 그러잖아요. 국물도 없어. 내 말 잘 들어 국물도 없어 그러잖아. 국물이 막 흘리는 것이다. 오. 원숭이띠, 지띠, 용띠. 적색. 네. 적색을 입으면 적색을 가지면 행울 색깔이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좋은 색깔은 흰색. 흰색이요. 응. 흰색. 야. 보면은 적색에는 그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규모 있는 이런 집들이 마구마구 지어지는 격이고 네. 칼날같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둥국에 둥국에 다 바뀌는 현상이다. 맑은 물이 줄줄줄 쏟아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격이다. 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마른 흙밭에 마른 흙밭에 이렇게 적색에 물을 듬뿍 줘서 채소까지 나오게 한다. 네. 아주 좋다. 그 다음에 그쵸. 그니까 행운의 색깔이겠죠. 그 다음에 흰색일 경우에는 네. 좋다못해서 풍선이 마구마구 빠바바밤 하면서 터진대. 우리가 축하할 때 풍선을 다 낳잖아요. 그냥 뭔가 길을 상승시켜주는 그런거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재물보다는 재물 재물이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저기가 아름다운 마음으로다가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상을 가슴에서 펼쳐지게 해준대요. 정신적인 뭐 그런거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딱 나돌고 살았다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서서 편한 내 자리를 찾는 격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로 떠날 수 없게 쇠고리 같은 걸 딱 채워놓는 거야. 내 토전이 생긴다는 얘기죠. 완전 좋네요. 딱 자기의 영역이 딱 구축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뱀, 닭, 소 이것들을 보면 청색하고 녹색이 아주 좋은 색깔이다. 행운의 색깔로 저덕이 좋은 색깔은 적색이다. 라고 나와요. 청색과 녹색을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가 아는 사람과 기인이 합쳐서 어떻게 이렇게 학궁을 이루어 내는 솔직히 아는 사람과 기인이 만나서 학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과 기인은 너무나 다르잖아.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고 기인은 또 좀 내가 엄청 긴장하면서 저걸 어떻게든 내가 챙겨 먹든 해야 되잖아요. 네. 학궁을 하는 형국이래. 아주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연줄이 일로다가 연줄을 찾고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요. 그리고 적색은 뭐냐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뽕을 빼서라도 나에게 다 적삼삼아 사르라고 나에게 보답죄로 다 주는 거야. 네. 자기네 뽕을 뽑아서 다 나한테 줘 갖다 주는 거야. 하하하하 그거는 안 좋은 건데 네. 자기한테는 좋은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깃게나 이렇게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옛날에는 부자들은 고기 먹고 고기 먹잖아요. 네. 그리고 뭐 쌀밥만 먹었나? 고기와 쌀밥을 먹나? 여기서 분류가 뭐냐 뭐냐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여기는 쌀밥하고 고깃밥이 보여요. 아 쌀밥하고 고깃밥이. 네. 아까 말했지만 뽕을 뽑아서 나한테 다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귀한 것들이 그냥 개인 개인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저절로 주어진 만큼 포산 같은 무슨 고깃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평민보다는 나라밥을 먹는 사람이 좋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한 대접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겠죠. 귀한 대접을 받겠다는 뜻이겠죠. 아 귀한 대접.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좋구나 좋아 하는 그런 사주예요. 네. 적색만 입으면 좋겠네. 아 적색. 빨간색. 네. 빨간색만 입으면 그렇게 막 끝인가. 그리고 맨날 좋아서 노래를 흥얼흥얼한대. 네. 우리가 요즘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를 흥얼흥얼하면 어? 저 인간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나오잖아. 좋은 일 있나 보지가 아니라 저 인간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하잖아요. 엊그제 우리 남편도 막 흥얼흥얼 막 노래하던데 뭐 기분이 좋은가 기쁜가 하하하하 노래를 잘 하시나봐요. 노래요? 네. 노래 잘하죠. 제가 잠을 안 자고 요동바가지 치고 누워있으면 잘하고 하.. 팝송으로 노래를 불러주던데 와.. 자장가 같은 거 네. 그러면 속을 웃겨 죽겠어요. 하하하하 내가 아기도 아니고 저렇게 팝송으로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으니까 아 또 이러면 구독자들이 샘나는데 아 그러면 안되는데 하하하하 선생님 오늘 알려주신 색상으로 중요한 자리에 면접보러 가거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잘 볼 자리에 이렇게 코디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로 가거나 네. 아니면 나 자신을 어디 뽐내러 갔을 때 이렇게 행운에 있는 색깔을 하고 가고 네. 특히 이성 간의 어디 만남이 있다면 꼭 입고 가. 하하하하 그렇잖아요. 하하하하 상대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쵸. 꼭 하고 가. 하하하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상대의 미팅 장소에 나가서 무슨 띠인지도 가늠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당연히 하고 있겠네요. 선생님 말씀 딱 귀담아 들었으면 적색을 입고 나왔으면 아 사육식 중에 하나다. 하하하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제 검정색, 청색, 녹색 다 있네. 네. 없는 게 없네. 네. 안 그러면 당장 하나 또 해볼 텐데 해볼 게 없어. 네. 하하하하 개인적으로 내가 분홍색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색은 없네. 네.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피하지 않아도 되는 색상이 있으니까 네. 선생님이 취향껏 좋아하는 색상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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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독님. 네. 선생님.